수치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가 총점 219.11점을 기록하며 은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어제 금강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2010년 상봉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환경부가 자동차 공회전이 5분 이상 지속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들 간의 휴전 합의가 이루어진 지 하루 만에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로 최대 100명 이상이 숨지는 최악의 유혈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속올림에도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경 Об의 자동차 공업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전국 스마트폰 번역을 지속했습니다. 우린 amazon을 지속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전국인 앱으로 값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전국의 매출 인정에 대한 대여 강사에 있는 수중에서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